한국인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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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건건 별의별거 다 기억하는데 돈 빌려고 한 거 기억 못 하는 거 야, 그게 벌써 일러야 됐어? 아, 잊고 있었니? 그냥 저렇게 둔감하면 세상관님 편하겠다 싶더라 편한 게 좋은 거잖아 왜 이렇게 멀쩡하냐? 반칙거리는 것도 여전하고 내가 서른 넘었던 거 사람들이 안 믿어 너,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 맞아?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럴까? 무슨 짓 물 물었잖아, 이뻐 됐어, 줄라 뭐가 또? 알기는 아니? 누가 너 생각하나 보네 귀여워 내가 원래 여자한테 인기가 있었잖아 우리 집사람이랑 애인이었죠 그럼 같이 잤나? 너 그런 남자 어떻게 생각해? 그러고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남자 같다 그렇지 않냐? 왜 이래 왜 이래 네가 이쪽 얼굴 좋아했잖아 난 네가 이쪽 좋아해가지고 늘 네 왼쪽에 서 있었는데 어차피 또 타이밍에 감사합니다.